Q. 우유 금리 아예 제가 숙소를 하는 거죠. 맛있어요. 150% 안녕. 시즌 2! 아! 왜 내려가는데! 그래서 저희는 이제 리허설 하러 갈 거에요 물이 좀 붙은 거 같지만 기분 탓이겠죠 왜 começ 도와드릴 테니까 굳은 смотрите Pie 팀 이건 뭐지? 아 무인가? 어 요거는 구 분다 어머니의 손만 헐 지락이다 바지락 지락이 지락아 너가 많았으면 좋겠어 흘렸어 여기서 팬들 보고 있어요 제 종류를 알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오늘도 러블루시아 아 밑으로? 오늘도 러블루시아 오하이오 파이팅 오하이오 파이팅 이게 뭐야 오하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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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자이마스 오하이오 орете 오늘 오하이오에서 공연 오하이오하게 잘 마쳤는데 진짜 역대급으로 팬분들이 환호성과 이런 리액션 너무 좋아서 저희도 그만큼 신이 많이 났던 무대였고 제가 무대에서 서면 조명이 세서 잘 안 보이거든요 계속 이렇게 팬분들을 지켜봤는데 다들 너무 귀엽게 하트를 하시고 귀여운 모자를 쓰시고 오셔서 이래서 사람들이 하고 싶어 하는 거고 또 꿈을 꾸는구나 하고 한 번 다시 느꼈고요 정말 감사한 하루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리허설 리허설하러 갑니다 감기 걸렸어요 하지만 괜찮아 인형 누르시죠 넘어갈게요 안녕하세요 니아입니다 저 TMI 말할 거예요 어제는 베트남 사이클스 먹었어요 집에 너무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너무 감동해요 엄마! 엄마! 나 토 하고 있습니다 엄마! 감사합니다 네! 다른 편은 잘 들으시죠 네! 그런 것 같아요 괜찮아요 이 정도 더 긴건한건 Cruz Fux 중국 bikers 너inson 나 질까? 응 아 이거 높다! 진짜 예뻐 오마이갓 너무 예뻐요 오마이갓 야 야 야 야 야 너무 예쁜데? 미쳤어 오마이갓 나 어떻게 생겼어? 나 예쁘게 생겼어 뭐야 플러시 나 예뻐서 그냥 공유빈은 공유빈은 키맞게 생겼어 오늘 왜? 예쁜데? 오늘 파츠 붙였어요 유빈이의 와라와라왕을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오늘 와라와라왕을 안 해서 슬퍼요 바꿨어요 유빈이 그거 같다 아이스크림콘 머리 그거 그거 스프링 아니 뭐라 그러지 그거? 스프링클 오늘 아이스크림 내가 핥아먹어 저희가 오늘 감기가 뻗뜨렸어요 그래서 지금 티 많이 나요 잘 구워진 맛 어떡해요 자 캔디스티니 우리 모두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우아하 어색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긴받은 토끼예요. 저 음방하고 지금 투어까지 계속 같이 있잖아요. 이 친구가 저랑 많이 연결되는 느낌인 것 같아요. 우리 많이 친해졌지? 맞지? 여러분 사실 이분은 트리펠스 S25이에요. 그쵸. 인정하지. 누구 많이 해요. 누구에게 해요. 이 친구가 나의 목욕을 받는 게 최소위입니다. 우와! 수고하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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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발업해. 진짜 발업해. 발업해. 저희 맨날 이렇게 뒤에서 훔쳐보고 있었답니다. 저희 연기 소녀의 패바베이. 고기ог당은 번째 이브. 우연히 가장 좋은 앨범은? 음악이 좋더라고요. 요양이의 본격적인 레지라고 했기 때문에 이런 레드베이의 정말 응원효의 첫 노래였어요. 표상들을 이해하고 싶은 것 같아요. 이렇게 연습을 할 수 있는 스타를 시작했어요. 파티! 와우, 스테이크! 와우, 스테이크! 헐, 저는 텍스맥스 음식을 먹고 싶어요 여기에 바베큐도 유명하고 들었고 방금 스테이크도 너무 맛있겠네 이번 기회에 꼭 먹으러 간다 안녕! I really hope to see you again 이렇게 웨이버분들 만나면서 저희가 받은 사랑, 보답할 수 있는 시간 더 많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꼭 다시 만나요! 너무 고마워요! 여기는 휴스턴이고 휴스턴 공연이 막 지금 끝났습니다! 난 지금 휴스턴이 끝났으니까 두 개의 공연이 남았거든요 다 느끼고 있어요, 멤버들도 하나하나 공연을 맞춰가면서 더 성장하고 있다는 걸 느끼고 있고 휴스턴 팬분들도 이렇게 너무 잘 즐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공연 좀 레전드로 더웠어요 오늘 진짜 아는 거 뭐라 해야 되지? 제가 솔직히 말하면 더위를 많이 안 타고 추위를 많이 타는 편이거든요? 근데 진짜 더웠어요! 아무튼 마지막 공연까지 잘 응원해주세요 아 머리 왜 이래요? 머리 한 번 이렇게 됐나봐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가 오늘 이 게임을 해보고 많은 사람이 아시는 게임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밥을 햄버거를 기다리면서 심심해가지고 할 거예요 해보겠습니다 저희 트리플 S 해보고 일단 트리플 S 여자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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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래? 음악에 관련된 예 벌써 나와? 일본이니까? 너 일부네 아냐아냐 트리플 S야 아님 아닐 겁니다 일본에서 태어났습니까? 아니요 일본에서 태어났습니까? 아니요 아닐 겁니다 아 그래? 왜 너는 일본에서 태어났잖아 아 그래 일본에서 태어났잖아 아니요 아니요 어? 어? 들어와 어 들어와 리을 예 음 이름에 다섯 트리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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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오 예스 이름에 오 오 오 오 오 약간 얘가 사람으로 가는 것 같아 우린 지금 그룹 1위를 원하는데 응 멤버 멤버 우선 해봐 어? 왔나? 어떡해 어떡해 트리플 S 나왔어요 여러분 신기해 나 이거 나 진짜 어렸을 때 했던 말이야 나도 나도 하고 저도 나왔을 때 맞아 나도 했어 궁금해서 우와 우리가 나왔어 신기해 약간 자세법 뽀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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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진교사 나이 스케치다 고마워 힘든 척 해봐 네네네 커고 하세요 힘들어? 요새 우리 군족이가 말도 안 돼 너무 예쁘네 너무 예쁘네 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진짜 랩한다 너무 예뻐요 감사합니다 예 그냥 랩 그린이 너 여기다 아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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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쁘다 아프다 아프다 자켓 티저 차라리 입었던 곳 신이 예뻐요 어? 진짜요? 겁나 예뻐요 안녕 엄청 예뻐요 와 진짜 예쁜데? 약간 그거 같아 화장품 간 거 같아 진짜요? 어 진짜 예뻐 왜냐면 저 조명이 해가지고 까르보 불답해 까르보 불답해 까르보 불답해 까르보 불답해 조심조심해 쉐어로 쉐어로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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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이 되게 소나치는 거에 모든 걸 모든 걸 좋아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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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우리는 LA에 가고 LA로 갑니다 사실 어븐에 탑승 탑승이에요 지금 아다다다 다다다 자 샘슨 여기 던킨 덜어스 있어요 전 못말라서 죽겠어요 너도 가와있다 너도 가와있다요 스타박스 가고 싶어요 저희는 지금 탑승이 45분이라서 조금 서두르게 움직여야 합니다 여기는 LA에요 바로 받았으니까 너무 신나고 저희 놀릴 기구이거든요 사진 많이 찍고 싶어요 근데 지금 뭔가 날씨 너무 좋아서 얏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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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얼스 치얼스 사진이란 뭘까요? 다들 열심히 사진을 찍고 있지만 이렇게 눈으로 보고 집 가는 것도 사진 찍어서 뭐하는 건 아니지 사진 찍는 거 좋고 ребята 이 풍경을 바라보는 게 더 처음으로 오늘의 8월 아이스 달러 짠 소원 언니가 어떤 반응일지 궁금하고요 벌써부터 장난 기회가 됩니다 오! 다리바게트! 언니 소원이 없는 것이야 됐어! 감사합니다! 하이! 오늘 LA LA 왔어요! LA 이틀차거든요 그래서 방금 뭐 하신거죠? 우리 인터뷰 됐어요 그래서 인터뷰하고 또 지금 어디 가는거지? UCLA! 왜 이렇게 시나? 진짜 유명해 대학교에요 오 그러구나 그래도 가고싶어요 근데 너 지금 다니는 대학교도 엄청 유명했잖아 응 아무튼 지금도 저희 대학교 가고 콘텐츠 촬영하고 있거든요 고객님의 찰롱집? 어? 그런가? 아무튼 좀 기대해 기대했죠 어우 다 탈 것 같아 타기 직전 아니 익기 직전 예열 중 이거 이상 뭐 표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저는 지금 예열되고 있고요 굽혀지기 일부 직전 여기 너무 예쁜데? 여기 미쳤어요 저 대학교 다니고 싶었거든요 여기 와서 그런 마음이 생겼어요 상황극 해볼까요? 테이크 1 어? 야 지금 대학교 다음 레슨 뭐야? 야야야 다음 레슨 그 트리플스템 아 그는 이때 야야야야 러블러스 러블러스 야 오늘 댄스 레슨 있어? 야 가자 가자 근데 오늘 또 뭐 시키는거에요? 근데 근데 레슨 끄라고 왜 뭐 먹고? 아 우리 그거 인인하고 버거 먹어야 돼 어 버거 먹어야 돼 치즈버거 야 너 혹시 그거 안 먹었어? 안 먹지 나 아침 안 먹는데 야 내가 당장 안 먹었어 내가 사 내가 사 가자 가자 진짜 여러분 봐요 여기에서 친구랑 같이 누워서 책도 있고 밥도 같이 먹으면 진짜 재밌어요 어떻게 해요? 하 우리 대학교는 여기 좀 달라요 우리 여기 카운패스 없어요 제가 다녔던 대학교에는 운동장이 되게 넓어서 잔디팟이 되게 좋았거든요 저도 거기 앉아서 누워서 책 읽었었는데 여기도 좀 달라 같이 할까? 어 좋아 나한테 나한테 우리 대학교 같이 공부할게요 어 요새 공부해요 SAT 파이팅 파이팅 아 너무 좋아 아 너무 좋아 이렇게 진짜 너무 Judd 제가 많이 들었거든요 아 너무 예뻤어요 흐흐흐 이어설하러 갈 건데 빠이 마지막 리허설 끝! 끝났고요 본 모드에서 잘할 수 있게 힘을 주세요 자, 멤버는 미친, 마이크랑 이메일을 닫고 감사합니다 바이오! 아쉽게도 시간이 빨리 지나갔어요 저희는 막방인데 막방? 막강인데 진짜 진짜 세상에 다 파이팅하고 내년에는 1분 가자 오늘도 파이팅! 진짜 한 올해 초부터 되게 끊임없이 달렸는데요 결과물을 어떻게든 그냥 제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서 내고 싶어서 정말 노력을 많이 했던 시간들이 있어요 그리고 저희 트리플S 더 아프게 하며 나와볼 거니까 같이 옆에 함께해 주세요 오늘처럼 1번 트리플S 러블루션! 감사합니다! 저희 러블루션 마지막 투어까지 끝냈는데요 저희 모든 시간 함께해 주신 웨이브에 너무 고맙고 한국웨이브 우리 다시 갑니다! 안녕 내려오실 때 안녕 представля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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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드디어 한국 도착했습니다! 3주 만에 한국이에요 3주 만에 못 알아서 업기 possível 오랜만에 하우스 가요 오랜만에 멤버들 봐요 애보이 지금 잘하고 있다 우리 지금 한국 도착했어요 지금 한국 거의 저의 고향인 것 같아요 땅 내릴 때 너무 행복해요 한국 왔다! 한국 왔다! 행복해!